지난주 금요일날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3층 대강당 700석이 넘는 자리를 꽉 메워주신 여러분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동안에 저희가 토론회를 진행을 했는데 거의 모든 분들이 자리를 다 지켜주셨고 또 저를 포함한 세 사람의 빅히트 저자들이 한 1시간 이상 저자 사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긴 줄을 쓰셔서 사인을 다 받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뭉클하면서도 또 깃을 다시 한 번 염여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토론회의 대체적인 두 분의 말씀은요. 김한진 박사께서는 전 세계 주식시장의 작년 하반기의 상승세는 per의 상승세였다. 그러니까 per의 릴레이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조금씩 버블이 어느 정도까지 쌓여있는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김 상무님께서는 김일구 상무께서는 강세장일 뿐이다. 아직 버블을 느끼기에는 좀 이른 것 같다. 이 강세장을 풀리 좀 인조이 할 만한 그런 대목인 것 같다. 이런 대체적인 의견을 주셨고 제가 3시간 동안 진행을 하면서 사실은 두 분도 다 교분이 있으시고 다 친하고 굉장히 젠틀하신 분인데 그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건 굉장히 다른 시장관을 여러분께 선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촬영을 해서 지금 열심히 우리 제작진에서 동영상을 편집을 하고 있는데 아마 수요일 오후 수요일 낮부터는 여러분께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팟빵 그리고 저희 페이지 투 앱 그리고 유튜브에 링크를 저희가 걸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조금의 유료로 해서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3시간 동안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해놨으니까 지금 이 방송 끝나시거나 방송 중에 또 들어가시면 링크를 통해서 예약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많이 좀 봐주시면 여러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박재웅 차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장이 센 것 같아요. 에너지가 좀 느껴져요. 좋습니다. 저도 일부러 연초에는 시장을 계속 좀 같이 호흡하기 위해서 다른 일 많이 바쁨에도 불구하고 간헐적으로 이렇게 모니터를 켜놓고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바는 역시 주도주가 있는 장이라서 그런지 힘이 좀 있다 이런 건 느끼는데 어떻게 끝났습니까 일단 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기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상승 종목수 이런 것도 adr 지표라고 하는데 상승 종목수분의 하락 종목수 비율이 어떻느냐 암만 지수가 올라도 내 종목이 안 오르면 사실 의미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상승 종목수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게다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도주 삼성전자가 액분전으로 보면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 기억에 imf 때요. 어바웃 한 3만 원이었거든요. imf 때요. 2만 5천 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때 줍줍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100배 플러스 알파네요. 왜냐하면 배당에다가 이런 것 다 하죠. 배당도 많이 줄 수 없고. 오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을 넘었습니다. 10만 원 넘어가는 호가가 500원씩 올라가거든요. 이거 10만 원 넘어가는 건 최저고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호가가 0.5%씩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기가 2009년도 초에 유상증자 할 때 500원이었나 천 원이었나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유상증자 가격이. 금융위기. 금융위기 직후에. 그렇죠. 부도난다고 할 때. 그런데 사실 그때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 100배씩 났네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마어마한 상승은 뭐였고 오늘 상승 종목수도 늘어났고요. 전략 후강. 뒤로 갈수록 계속 상승세가. 그러니까. 이제 확대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렇죠. 기분 좋은 시장이었고. 더군다나 이제 미국 증시는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만 또 오르면 그게 또 더 좋은 거거든요. 좋은 거죠. 다 같이 오르는 거는. 소름을 얼마나 당했는데 우리도 좀 우리만 오르는 날도 좀 있어야죠. 그렇죠. 남들 오를 때 같이 오르는 건 사실 그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기분이 좀 덜 좋은데 남들 빠질 때 우리만 오르는 거는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좋죠. 오늘 코스피 시장은 22포인트 상승해서 2229포인트 1% 넘게 올랐고요. 코스탑도 수급이 안 좋은 거 치고는 꽤 많이 올랐어요. 6포인트 상승해서 679포인트. 오늘 수급적인 측면은 외국인이 2574억. 지금 7거래일 연속 순매수에서 1조 5천억 원 이상 실거래일 동안 사드리고 있고요. 반면에 기관은 계속 팔고 있습니다. 2,100억 원 순매도 했는데 이거야 연말에 꽤 많이 샀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를 기총으로 금융투자 매도도 그냥 대충 마무리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여전히 파네요. 계속 팔고 있습니다. 목요일 이후로 금요일 날 더 많이 팔았고요. 금융투자는. 오늘도 역시 팔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외국인이 사면. 기관은 팔게 되어 있는. 누군가는 팔게 되어 있거든요. 개인이 개인 물량 털린다고 그러겠지 또 개인만 팔면. 그렇죠. 어찌 됐든 간에 기관이 많이 사놓은 거를 좀 되돌림 현상이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탑은 좀 수급이 안 좋습니다. 외국인이 또 250억 팔았고요. 기관이 700억 팔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올해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많이 팔고 있고 개인들만 순매수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연말에 약간 예정되어 있었던 이벤트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 그다음에 대주주 이거 피한다고 주식을 많이 팔아놨거든요. 개인들이. 그렇죠. 그걸 다시 사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이 좀 안정되면서 원달러 환율은 5원 30전 하락한 1156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그러니까 이 환율도 세네요. 그렇죠. 외국인은 사들어오고 있고 워낙 강세고 여러모로 주변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드리면 유동성 시장이었습니다. 유동성 랠리. 11월부터 해서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주식을 많이 팔았는데 그런데 12월에는 순매수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8천억인가 순매수던데요. 맞습니다. 12월 월간으로는. 5개월 만에 외국인이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7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1조 5천억을 샀는데 뭘 샀나 주로 보면요. 삼성전자를 7천4백억 샀고요. 그러니까 그냥 쓸어 담았습니다. 11월에 팔았던 거 그대로 지금 사들여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으로는 삼성전기를 1,194억. NC소프트가 963억. 카카오가 840억. 그럼 하이닉스는 안 샀다는 얘기네요. 이 안에 안 들어가 있네요. 하이닉스는. 순위 안에 없어요. 순위 안에 없습니다. 하이닉스는 기관이 굉장히 많이 샀고요.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이 판 건 아닙니다. 기관 순위를 보면 하이닉스는 기관이 584억.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샀다 팔았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외국인의 패턴을 보면 지금 추세상 아니면 기존에 많이 팔았던 것들. 그다음에 이익이 개선되는 것을 감안하면 과거 흐름으로 봤을 때 기관이 한번 사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이 사거든요. 한 10조 정도 최근에 기관이 많이 팔았다가 순매수한 경향을 봤을 때 98년도 그다음에 2016년도 그다음에 최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추세상으로 한 10조 원 정도 사 들어올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 한 3조 정도 샀거든요. 그러면 한 7조 정도 남았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외국인이 살 때 올라가느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외국인 패턴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은 테크, 미디어, 통신 이런 쪽이 상관관계가 높았다. 외국인 살 때 테크, 미디어, 통신. 그렇죠. 이놈들 외국인 살 때 외국인들이 먹더라는 얘기네. 그렇죠. 외국인이 살 때 움직임이 같이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런 건데 테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상관계수가 0.94.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샀고 반도체는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 움직였다라는 이야기고 최근에 커뮤니케이션 섹터 같은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0.88이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테크,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반도체 다음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이나 통신 섹터 통신이라고 해서 5G. 커뮤니케이션은 뭐고 통신은 뭐예요?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새로운 섹터가 생겼는데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네이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샀거든요. 옛날에는 인터넷이라고 하던 업종인데 그렇죠. 인터넷 업종에 그다음에 미디어, 미디어 콘텐츠도 거기에 함께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스튜디오 드래곤, 제이콘텐트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거든요. 제이콘텐츠로도 썼어요.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그런 쪽이 좋았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외국인 수급이 12월 달에 5개월 만에 12월 달에 5개월 만에 순매수로 전환이 됩니다. 외국인이 상장 주식을 8100억 원 순매수 했거든요. 물론 이제 채권시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매도 2조 4910억 원 순회수. 이 순회수라는 거는 외국인이 채권 매수한 거에다가 매도한 거를 빼고 만기된 거. 그러니까 만기로 재투자하는 것도 있고 만기해서 그냥 회수한 게 많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2조 5천억 원 정도 빠져나갔는데 주식에서는 5개월 만에 플러스가 유입이 됐습니다. 채권 2조 정도 판 건 사실 크게 문제는 안 돼 있죠. 그렇죠. 여기다가 지역별로 보면 이건 좀 아쉬운데 유럽계 자금이 3조 원이 들어왔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아침에도 저도 미국계는 팔고 영국계 비롯한 유럽계는 사고 그랬던데 이걸 뭐 구분점을 가지고 봐야 돼요? 구분점이라고 하면 유럽계 자금은 단타성 자금이 많습니다. 그래요. 거기 유럽계 계좌를 케이먼 군도 이런 쪽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해치펀드들이 그쪽에서 운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미국계 자금은 장기 투자 자금으로 많이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유럽계 자금이 늘어난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미국계 자금이 빠져나가는 건 조금 부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계 자금이 많이 팔았다고 해서 다음 달도 많이 판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지금 3개월 연속 많이 팔고 있는데 그러면 올 초에는 들어올 수도 있겠다 순유입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참고로 미국계 자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계 자금 이탈하는 것은 우려스럽지만 다만 이제 미국계 자금이라고 해서 성격이 똑같지는 않죠. 워낙 큰 자금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계 자금 중에서도 해치번드 성격에 단기 차익거래를 하는 데도 있고 렁텀하게 가는 데도 있고 하니까 그게 꼭 지금 이 규모가 다 장기 투자 자금이 빠졌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계 자금은 단기 자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그냥 칼로 무배듯이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렇게 하긴 어렵죠.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어요. 드디어 물론 11일 성적이지만 프로스 난 게 있네요. 이게 저는 오늘 상승에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장은 보합의 마이너스에 출발했거든요 시장이. 그런데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물론 이건 11월 달에 통계가 나왔겠지만 외국인들이 그렇게 적시적재 데이터를 가지고 투자를 하지는 않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1일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데이터 수출이 133억 달러 수입이 154억 달러 수출은 전연동기 대비 5.3%가 증가했습니다. 이게 재작년 12월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13개월만. 그다음에 수입도 5.7%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 보면요. 드디어 반도체가 11.5% 전연동기 대비 증가됐습니다. 보통 작년에 한창 빠질 때 보면 30%씩 바이너스가 났는데 드디어 11.5% 증가했고 석유화학제품이 30.6%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하락한 게 반도체와 석유 이 두 가지였는데 드디어 기저효과가 나타나면서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반면에 작년에 수출을 주도했었던 자동차 안 좋겠지. 그다음에 휴대폰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 다 마이너스로 소폭 전환을 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었던 석유화학제품과 반도체가 플러스 났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요. 국가별로 보면 베트남 일본이 소폭 증가했고 홍콩이 26% 증가했어요. 왜 그래요? 홍콩 정정도 불안하고 그랬는데. 지금 홍콩은 중국의 다리 역할을 하거든요. 홍콩이 그냥 홍콩이 아니라 홍콩을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수출은 3.5% 감소했는데 홍콩과 합쳐보면 중국도 드디어 플러스가 나고 있다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이 많이 줄었네요. 미국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왜 12%를 줄었죠? 물론 11 성적이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브랙다운을 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요. 제가 이 통계 발표하는 데하고 통화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거 좀 하지 말자고. 그냥 전 세계에서 월별 수출 데이터 정도 내는 게 상례인데 우리는 한 달에 세 번 옛날에 아마 수출 입국 그것 때문에 아마 공무원들 빨리빨리 보고하라고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거 한 모양인데 사실 이게 워낙에 수출 데이터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도 중요하다고 보니까 우리가 11 단위로 끊어서 속보도 내고 하는데 용도 하죠. 중국 소비 관련주가 또 급등했어요? 네. 오늘 중국 관련된 주들이 LG 생활 건강, 아모레퍼시피, 컨텐츠 관련된 스튜디오 드래곤, 엔터테인먼트, SM, JYP 엔터 이런 것들이 다 급등했습니다. 이유는 얼마 전에 이제 이융탕이라는 중국의 건강보조식품 만드는 회사의 직원이, 인직원이 단체 관광 5천 명 왔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때도 이제 중국 관련 소비주들이 급등했는데 이번에는 중국 수학여행, 단체 수학여행을 온다. 3,500명이 온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한 학교에서 3,500명이 오는 건 아니고요. 7개의 단체에 걸쳐서 7일에 걸쳐서 이렇게 오는 거거든요. 2월 초까지 한국관광공사 상하이지사가 화둥 지역 등 중국 각지에서 모객을 해서 이번 달 10일부터 2월 초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단체 수학여행을 한국으로 온답니다. 기분 좋긴 한데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드네.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아니, 그런데 제가 연말 연초에 강원도 놀러를 갔다가 설악동이라고 있어요. 설악산 입구에 거기를 갔거든. 그 모텔이니 음식점이 거의 다 망했더라고. 요즘에 이제 뭐 강릉이나 속초 이런 쪽에 숙박실이 워낙 좋은데 옛날에는 우리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그걸로 다 숙박을 할 거네요. 설악동이라는 동네가 상권이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국에서 수학여행 3,500명 오는 게 우리 경제 이렇게 화제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설악동의 주민들이 만약에 서울에서 단체관광공사 한 5,000명 간다 그러면 결국 확 살 거 아니에요. 그만큼 어려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중국 관련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왜냐하면 지금 수학여행 철이 아니라고 해요. 그렇겠네요. 겨울에 수학여행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많이 오는 것. 그러면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거기 남쪽 사람들은 여기 와서 눈 보는 게 좋으니까. 그런 것도 있고 곧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는데 그냥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것도 조금씩 풀어주고 있다. 이제 본격적인 단체관광은 아직 풀어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 단체관광도 풀어주고 판호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국내 연예인들 활동 제한 다 걸려있는데 그런 것들 풀어준다든지 드라마 판권 수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를 풀어준다라고 하면 그쪽 산업이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고통을 받았는데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기대해보자고요. 지금 작년 내내 우리 발목을 잡았던 모든 게 오늘 뉴스에서 반전이네요. 반도체 가격 엄청 하락한다고 고민이었고 그런데 삼성전자가 환산 주가로 300만 원 넘어갔다는 게 굉장히 상징적이고 수출이 13개월 만에 어쨌든 10일 단위로 플러스 전환했다는 거 그리고 한할형이 어느 정도까지는 헤빙무드다. 그거 미국, 중국 어쨌든 회복되면 그러면 더 약해야 될 이유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시장이 저희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작년 10월, 11월보다는 훨씬 더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기 위해 충분한 재료들로 오늘 시장이 장식된 것 같습니다. 박재형 차장과 오늘 마감된 주시장, 모쪼롬 기분 좋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박재형,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갑시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자세히 알아보세요. Horrời asks, 죄송합니다. administrators have some old serious facts 공연